나묵시가 감방에서 결심을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우리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회심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크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동규 씨도 여러분들 감옥에서 크게 뭐죠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 덮어쓰고 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결심을 나묵시도 한 겁니다. 나묵 간빵의 결심이란 것이 이재명 측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나묵 아는 것 다 얘기하고 책임질 것이다. 이게 21일 채널A의 보도인데 21일 새벽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난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 나묵 변호사가 채널A 기자와 만나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나묵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의 정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오늘 법정에서 제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이 있으니까 밝혀질 것입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나묵 변호사의 여러분들 감옥에서의 큰 결심 가운데 안 한 겁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소 이후에 첫 재판을 마친 뒤에 가감없이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지분과 관련한 정령학 회계사의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했다. 사람이 그렇게 꼬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볼 수가 있는데 남욱 씨는 정령학 회계사의 여러분들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일은 자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학 씨는 조금 약은 거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보이는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발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야바위가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울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침역살이를 마음먹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이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동안 운이 참 좋았죠. 여리송 저리송 잘 빠졌고 행운이 항상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운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유독 좋아 가지고 불법과 비리를 10번 20번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삶이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먹는 거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뇌물 수수가 뭐죠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게 삶에서 여러분들 범죄가 갖고 있는 그런 위력이지 않습니까 평화봉사단웅도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에 이런 교수를 지냈던 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이게 한계의 비용이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뇌물을 수수하는 그런 것은 그 하나만 보게 되면 별로 큰 비용이 아닌데 그 딱 한 번만 때문에 인생 전체에 총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 잘해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잘 올라갔죠 그렇게 하고 개양을 했어도 방탄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의 이름 입성해가 당대표까지 되는 방탄 민주당 당대표까지 됐지만 뭐 범죄 사실에 대한 정언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이야기하네요 남욱 신혁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남의 죄를 떠안기는 싫다 너무나 여러분들 솔직 담백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 죄를 왜 내가 여러분 짊어집니까 남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남욱이든 유동귀든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이 박혔으면 왜 여러분들 김용의 죄를 덮어쓰주고 정진상의 여러분 죄를 덮어쓰주고 그분 죄를 왜 덮어쓰입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좋은 시절에는 뭐 형 아우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다 제각각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그게 삶인 거죠 진혁살이를 마음먹은 사람만큼 여러분들 감옥에서 이러면 대우각성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감방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크게 각성한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각성하는 것은 아닌데 감옥에서 이런 크게 각성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타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개 내면의 소릴 가능성이 높죠 적응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이야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저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내 진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폭로가 진술을 번복하기 아니라 기존에 하지 않은 얘기를 틀어놓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이고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적 지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사람에게 본인이 정치 자금까지 제공한 그런 상황에서 20억이면 싸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래서 없지 않게 이야기해서 이런데 20억 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숨길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진상과 김용을 본 적이 없고 김용 부원장은 한 번밖에 못 봤고 2014년 승남시장 재선 당일 인사 딱 한 번 한 게 전부다 이렇게 모든 그런 돈을 전달하는 책임은 다 유동규 씨가 맞고 여기 나오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은 자금원이었다고 선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분이 가장 많은 겁니다 김만배보다도 남욱 씨가 지분을 45% 정도로 기대했던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 돈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욱 씨가 돈을 전달하는 사람은 유동규 씨고 돈을 만드는 것을 요청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유동규 씨지만 돈 줄은 남욱 씨였다는 겁니다 대관 업무는 여기 잘 나오네요 김만배 씨 로빈은 김만배 씨 인허감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전당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업구조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 사업을 총지휘한 주도자로서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회장님이고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김만배 씨를 에둘러 지목했다 사업을 총주도했던 사람이 김만배인 거죠 김만배 씨는 돈 같은 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대관 업무를 주도했고 로비를 하고 일이 성사되도록 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은 자금원이었고 대관 업무는 김만배 씨고 인허감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씨고 사업구조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 똑같은 감옥에서 크게 대우각성한 사람이 유동규이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21일이거든요 감옥에서 출소된 이후에 여러분들 바로 본인의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리 이 세계는 의리가 없습니다 법정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맹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제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야기입니다 남이 지은제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에서 다 그렇게 사실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유동규 씨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감방에 있었겠지만 남욱 변호사도 깨우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깨우친 바가 있는 그대로 다 까발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깨우친 면에서 보면 유동규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난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작심하고 틀어놓기로 한 사람들에게 가장 겁난 사람들은 바로 범죄의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든 재판거래 의혹이든 이런 부분들이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녹색 장어님께서 제가 자발조로 갇혀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감옥에 갇혀 있기는 힘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